주말에 만나는 크리스천들의 진솔한 이야기 토요일에 만나요 임경희입니다. 오늘은 꿈을 노래하고 희망을 연주하는 클라리넷 앙상블 마술피리 단원들의 신앙과 음악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마술피리를 이끌고 계시는 한소희 교수 이 시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본인 소개를 조금 더 자세히 부탁드릴게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전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클라리네티스트 한소희입니다. 지금은 전주대학교 공연예술학과에 출강하고 있고요. 사단법인 한국음악협회 전주시지부에서 사무국장을 맡고 있고 그리고 클라리넷 앙상블 마술피리 단원이자 음악감독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연주활동 계속하고 계시고요. 마술피리 이름이 참 예뻐요. 교수님 어떤 모임인지 소개해 주세요. 네. 마술피리는 클라리넷을 전공한 장애 연주자들이 함께 연주하는 클라리넷 앙상블입니다. 네. 마음으로 음악으로 같이 하나가 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마술피리군요. 네. 단원들 모두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네. 네 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발달장애 친구 3명 그리고 저까지 해서 4명으로 클라리넷 사중주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한 명 한 명 좀 소개를 해 주실까요? 네. 우리 김경주 씨는 퍼스를 맡고 있는데요. 네. 경주 씨는 얼굴도 예뻐요. 마음도 예쁘고요. 그래서 클라리넷 소리도 예쁘게 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친구입니다. 네. 그리고 상호 씨는 노상호 씨 세컨드를 맡고 있고요. 네. 느리지만 결코 뒤로 걷지 않는 그런 씩씩한 친구입니다. 네. 말도 행동도 느리지만 음악에서는 당찬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에서 참 좋은 그런 감정이 느껴지는 게 느리지만 결코 뒤로 걷지 않는 씩씩한 친구? 네. 네. 표현이 멋지세요. 네. 그 다음에 김경주, 노상호 씨. 그 다음? 그 다음에 막내 김진우 씨가 있어요. 막내분이세요. 네. 막내여서 씩씩하고 당찬 막내의 귀여움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마술피디의 웃음 마스코트이고요. 네. 울고 웃고를 이 친구를 보면서 다 하고 있습니다. 분위기 메이커겠네요? 네. 분위기 메이커예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인? 네. 저는 이 세 명의 친구들의 베스트 프렌드라고 소개하고 싶어요. 물론 이 친구들은 저를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 친구들의 베스트 프렌드라고. 베스트 프렌드 되죠. 왜 좋은 친구 되죠. 네. 네. 감사합니다. 같이 모셨으면 참 좋았을 걸 그랬네요. 발달장애 청년 세 분과 교수님 이렇게 네 분으로 구성된 마술피리만의 어떤 특징이랄까요?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 장애 연주자들이라는 점. 그리고 세 친구들 모두 저의 제자라는 점. 네. 제자분이시군요. 네. 그리고 대학에서 음악을 전공한 친구라는 점. 네. 그리고 이 세 명 친구 모두가 연습벌레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네. 물론 그 연습벌레를 만든 건 저와 부모님이겠지만 그래도 연습벌레예요. 그만큼 또 꾸준히 잘 따라와주고 또 너무 고마운 친구들이죠. 셋 다 그리고 교수님까지 사이가 좋겠네요. 네. 너무 좋아요. 때로는 언니처럼 때로는 누나처럼. 가족이겠네요. 네. 가족보다 더 친한 느낌으로. 보다 더 친한. 네. 알겠습니다. 연습벌레. 그러니까 무대에 서기 서는 분들이면 이 연습이라는 건 그냥 진리죠 뭐. 연습이 실력을 말해주는 거니까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2020년에 창단을 하셨는데 만 4년이 됐어요. 그러면요. 올해가 2024년이니까. 그동안 어떤 공연들을 해오셨어요? 음. 창단 연주를 시작으로 정기연주회를 벌써 4회를 마쳤고요. 그렇겠네요. 네. 각 지역 축제 그리고 장애인 공간 콘서트 완주 매드프라이드 찾아가는 예술버스 등 다양하게 기획하고 또 초청 받아서 연주하고 있습니다. 지역 축제 많이 다니실 수 있겠어요. 네. 그러면은 많은 분들 좀 감동 받으시죠? 어떤 반응들이세요? 축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또 레파토리 중에 하나가 트로트가 있어요. 트로트를 제일 좋아하시고. 또 이 친구들이 트로트하는 모습을 못 보셨잖아요. 보면은 그 매력에 빠져들 수 있습니다. 흥이 있으시군요. 찬양곡도 많이 연주될 수 있겠어요? 네. 저희가 초청 받아서 봉헌송도 다니고 있습니다. 특성, 봉헌송. 기회가 되면 cbs에서 한번. 정말 만들고 싶어요. 그런 기회. 다음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공연에서는 어떤 그런 기억들이 자주 나세요? 금방 좀 신이 나고 흥이 나고 그럴 때가 많다고 그랬는데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신다면요. 음. 창단 연주가 가장 기억에 많이 남아요. 네. 처음이라서 아무래도. 처음이라. 그렇지 않아도 창단 연주 때는 아무래도 처음 무대에 서고 관중들이 많은 관중들 앞에서 연주를 하는 거니까 그때 많이 떨려 하지 않았을까. 네. 많이 떨려 했는데 그 친구들이 또 꾸준히 연습하고 떨려 하는 것까지도 저희가 준비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마련했거든요. 네. 하지만 첫 무대라 많이 떨었죠. 그러면서 시간이 점차 지나니까 박수소리를 들으면서 이 친구들도 긴장이 풀어지고 다 즐기더라고요. 그럼 처음에는 좀 실수가 있었겠네요? 그럼요. 아 그랬군요. 눈 큰 친구는 눈이 더 커지고. 긴장을 해서. 네. 맞아요. 그런데 그런 긴장을 같이 또 관객들과 소통하고 또 옆에 있는 분들이 서로 좀 부족한 분을 채워주다 보면 그 긴장이 풀리면서 또 자연적으로 제 실력이 나왔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연주회에서는 어떤 곡들을 준비하시나요? 그동안 저희가 1부는 클래식 그리고 2부는 다양하게 준비를 했어요. 1부는 클래식을 연주하고 2부 순서에는 스윙이나 재즈 그리고 한국을 노래하기도 했고 그리고 영화음악도 연주하기도 하고 다양하게. 그러나 품격 있는 무대를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네. 곧 연주회가 있죠. 언제죠? 네. 10월 17일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 서 있습니다. 연주홀에서. 이번 연주회 아름다운 동행이에요. 다른 연주회와 다른 특징이 있나요? 네. 장애, 비장애 통합 콘서트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하는 공연인데요. 통합 콘서트요? 네. 장애 연주자들과 비장애 연주자들이 하나가 돼서 무대를 서는 거예요. 의미가 있네요. 네. 지난해에 꿈 그리고 사랑이란 주제로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열렸는데 올해는 아름다운 동행을 열게 되었습니다. 네. 통합 콘서트 어떤 의미를 둘 수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로는 비장애인들에게는 장애인식 개선을. 장애 연주자들에게는 잠재된 무한 가능성을 느끼고자 하여서 이 무대를 기획했고요. 네. 그리고 이들이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 어우러지기를 희망하여서 이 무대를 기획하였습니다. 네. 연습할 때 힘들어하지는 않으세요? 우리 단원들이요? 에피소드가 있어요. 제가 또 이 친구들의 선생님이잖아요. 친구이자 선생님.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친구들의 무한한 가능성을 발굴을 해줘야 되는 위치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때로는 이 친구들이 너무 잘해오기 때문에 장애를 잊기도 해요. 제 스스로가 이 친구는 조금만 더 하면 할 수 있는데 조금만 더 하면 할 수 있는데 해서 계속 반복을 시키고 한 번 더 한 번 더 하다가 이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집에서 캐리어에 짐을 싸고 편지를 쓰고 집을 떠나겠다고 클라리넷을 이제 안 하겠다고 하는 그런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다. 그래서 이제 다독이고 다독이고 다독여서 멋진 무대를 만들어서 연주를 해본 결과 자기가 박수받고 본인이 박수받고 환호받고 이렇게 인정받는 것에 대해서 큰 감동을 느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는 집 나간다고 안 하고 있습니다. 환호와 갈채를 칭찬을 받으면서 이겨낼 수 있었군요. 네. 우리 단원들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정말 천사들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맑고 순수하고 그래서 저 또한 천사가 되는 것 같고요. 네. 많이 배우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순수함 속에서. 네. 때묻지 않음과 꾀 피우지 않음 그리고 배울 수 없는 순수함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저도 늘 배우고 있답니다. 네. 예술하는 분들은 교수님들을 무서워할 수도 있잖아요. 아무래도 지도 받다 보면. 어때요? 오히려 제가 무서워할 때가 있어요. 그래요? 농담이고요. 이 친구들과 오랜 시간 함께 했어요. 한 친구는 10년도 넘게 제가 귀국하자마자 이제 전주대학교 출강하면서 그렇게 이제 담당 제자로 교수님으로 이렇게 배정받으면서 지금까지도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함께하는 친구도 있고 뭐 진우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생 때부터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갈 때 그리고 대학교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서로들 다 긴장하고 했겠지만 지금은 너무나도 편하고 그 편안함 속에서 또 긴장감이 있고. 이제 좀 신앙 얘기로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교수님은 어느 교회에 섬기고 계세요? 저는 전주 시원성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네. 황세영 목사님 심호하시는. 네. 교수님께서 하나님을 언제 깊게 만나셨을까요? 울컥. 다들 사춘기도 많이 겪고 방황도 많이 있겠는데. 네. 어떻게. 저는 늘 기도하는 엄마. 네. 기도하는 어머니 밑에서. 저는 유학 시절에 제일 간절했던 시절에 주님을 깊게 만난 것 같아요. 네. 늘 기도하고 찬양하고. 유학은 어디에서 하셨어요? 독일 만화임에서 공부하였습니다. 어머니가 지금 우시니까 제가 여쭤보기가 그런데 어머니가 어떤 뒷바라지를 해 주셨어요? 물론 이제 어머니의 기도 덕분이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어머니께서는 제가 늘 방황할 때 옆에서 무릎으로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벗어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 어머니의 무릎 기도 앞에서 어떻게 딴 길로 갈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어머니가 매니저이자 엄마이면서 매니저였겠어요. 아. 그렇지만 저희 집은 굉장히 자립심이 강하게 키워주셨어요. 교육 방침이 아빠는 공무원이셨고 엄마는 어린이집 원장님이셨는데 늘 소희야 너가 결정해 기도해봐. 정말 자립심을 키워주셨네요. 네. 그때 당시에는 그게 왜 우리 엄마는 나한테 관심이 없지? 라고 생각이 되었지만 이제 제가 부모가 되어보니 정말 좋은 훌륭하신 분이었더라고요. 모두가 엄마 하면 그냥 엄마라는 말에서 울 것 같잖아요. 우리 여자들은. 네. 저는 늘 매 순간 사람들이 다 얘기하잖아요. 늘 무릎으로 기도하고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그런데 그거를 잘 못했어요. 지금까지도 잘 지키지는 못하고 있는데 매 순간 수시로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순종이라는 걸 배웠고 그 순종 안에서 날마다 제가 쓰임받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어요. 교수님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이 예수님이 계시다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연주회 할 때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내 안에 임지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주고 계시니까 어떤 실수도 좀 적어질 것 같고 어떻게 처음부터 끝까지 연주를 좀 해내야겠다. 그런 당찬 그런 기계도 생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마술피리 형제자매들의 믿음과 관련된 얘기도 듣고 싶은데요. 우리 마술피리 단원들도 모두가 크리스천이라고 들었어요. 네. 상호라는 친구를 예를 들자면 이 친구는 차분하고 조용한 성격을 가진 친구예요. 긴장되거나 떨릴 때 눈을 감고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늘 손을 두 손 모아 기도를 하는 그런 모습에 얼마나 예뻐요. 보는 이들도 다 감동받고 다 같이 차분해지고 다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따라서 그렇게 하고 싶을 것 같아요. 멋진 모습에. 그리고 또 김경주 씨는 교회에서 성가대 봉사도 하고 매일 낮 12시가 되면 성경을 읽어요. 한 구절씩. 낮 12시가 되면요? 네. 자기만의 본인만의 루틴을 만들어 놓고. 네. 루틴을 만들어 놓고. 레슨 하다가도 12시에 끝나면 큰 소리로. 혼자 읽는 게 아니라 큰 소리로 읽어요. 그 덕분에 저도 한 구절을 읽게 된답니다. 네. 그리고 아직 어린 막내 진우는 형 누나만큼은 아니지만 어머님의 신앙으로 자연스럽게 지금 신앙을 받아들이고 있는 중이에요. 네. 23살이다는 막내 진우 씨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마술필이를 연주하실 때 좋은 점은 뭘 둘 수 있을까요? 마술필이 연주를 할 때 저한테 좋은 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친구들이 천사와도 같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리고 관객들도 다 같이 천사가 되는 기분이에요. 순수하게. 네. 그 기분 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점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저한테는. 네. 그리고 관객한테. 네. 반대로 어려운 점은 뭐가 있어요? 이거는 제 고민인데요. 이 마술필이 단원들이 장애를 잠깐 잊을 만큼 너무 훌종하고 열심히 해오기 때문에 제가 내려놓지 못함이 있어요. 연습이라든지 그 표현이라든지 연주회를 위한 준비 과정에서 이 친구들은 장애니까 이만큼만 해. 이래도 잘해. 라는 그런 생각을 포기하지 못하게끔 제 열정을 끌어올려줘서 그게 저한테는 어려운 점이에요. 내려놓지 못함. 내려놓지 못함이라고 해서 어떤 의미인가 했는데 정말 단원들의 열정에 그만큼 감동한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클라린의 앙상블 마술필이의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신다면요. 우리 클라린의 앙상블 마술필이가 장애 비장애를 다 통합해서 우리 친구들이 세계에서 인정받고 더 나아가 주님께 인정받은 그런 연주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날마다 이제 그 이거 또한 저의 간증인데요. 제가 독일 유학 시절에 준비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 동안에 다들 합격하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저는 역으로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주님 제가 합격하기 전에 주님께 먼저 합격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말도 안 되게 만화임에는 한국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저희 클래스에 클라린의 앙상은. 독일은 클라린의 앙기가 따로 있어서 프랑스 앙기가 합격하기가 힘들거든요. 지금 보편적으로 프랑스 앙기를 연주하고 계시고 독일은 독일 앙기를 사용해요. 그래서 자부심이 굉장히 강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무턱대고 이제 시험을 봤는데 한국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그 클래스에 제가 들어가서. 상당히 합격을 하셨군요. 네. 와 대단한 분을 제가 모시고 있네요. 이건 제 자랑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하셨다고밖에 설명이 안 돼. 기도의 힘이었어요. 나를 합격시켜달라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께 합격을 받고 싶다는 그거에 하나님께서 감동이 되신 것 같네요. 아멘. 그러면 이번 연주회에 오실 분들에게 좀 많이 알려주세요. 어떤 연주회라고. 2024년 10월 17일 오후 7시 30분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연주홀에서 장애와 비장애를 콜라보한 통합 콘서트입니다. 장애 연주자들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음악에만 귀 기울이신다면 정말 행복한 천사들의 노래가 될 것 같습니다. 친구들 이웃분들과 손잡고 오셔서 객석을 꽉 채워주시면 너무나도 저희에게 힘이 될 것 같아요. 네. 모두들 가셔서 그 순수함을 같이 좀 느끼셨으면 하는 바람이 드네요. 네. 주말에 만나는 크리스천들의 진솔한 이야기 토요일에 만나요. 임경희입니다. 오늘은 마술피리 연주회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한소희 교수님과 얘기 나눴습니다. 10월 17일 목요일 오후 7시 30분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연지홀 많은 분들 오셔서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 되시길 바라겠고요. 단원들에게 응원에 박수 아낌없이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한소희 교수님 클라리넷 연주를 마지막으로 해주고 가신다고 했어요. 어떤 공목인가요? 공목이 뭐죠?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 지혜가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친구들과 함께 활동을 하다 보니 더욱더 지혜가 저에게 필요하더라고요. 세상을 사는 지혜를 달라고 제가 구할 때마다 하는 찬양이거든요. 제목은 세상을 사는 지혜입니다. 네. 단원들뿐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 모두가 함께 들어야 할 그런 찬양곡인 것 같습니다. 세상을 사는 지혜. 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음악적 재능으로 더 밝은 세상을 향해 힘차게 달려나가는 클라리넷 앙상블 마술 피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동행 연주회 성억리에 잘 진행되도록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을 사는 지혜 전해드리면서 토요일에 만나요. 임경희입니다.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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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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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